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지난 25일 출시한 더 뉴 이크네스 프리미어 스페셜 214대가 3시간 30분 만에 모두 계약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더 뉴 이크네스 프리미어 스페셜은 이번 더 뉴 이크네스 출시를 기념해 모델명인 W24에 맞춰 온라인 세일즈 플랫폼인 메르세데스 벤츠 스토어에서 214대 한정 판매됐습니다. 프리미어 스페셜 모델은 E30 3MT AMG 라인의 알파인 그레이 외장 컬러와 통카 브라운 인테리어 조합으로 현대적인 분위기가 강조됐는데요. 리어 액셀 스티어링, 에어메틱 서스펜션,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 및 블랙 컬러의 20인치 AMG 멀티 스포크 알로이 휠 등을 적용했습니다. 더 뉴 이크네스 프리미어 스페셜 가격은 1억 552만원입니다. 벤츠 코리아는 더 뉴 이크네스의 매력을 배가하는 옵션들을 추가해 국내 고객들의 눈길을 끌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9일 국내에 공식 출시한 11세대 더 뉴 이크네스는 8년 만에 선보이는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이번 더 뉴 이크네스는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있는 외관 디자인, 3세대 음복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경험은 물론, 전 모델 전동화 기술 적용을 통해 향상된 주행 성능과 최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을 자랑합니다. 특히 중앙 디스플레이와 동승자석 디스플레이가 이어진 새로운 형태의 음복 슈퍼 스크린을 통해 유튜브, 웹엑스, 줌, 앵그리버드, 틱톡 등 다양한 제3자 개발 앱으로 통성한 임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과 협업회 에센셜, 플로우, 웨이브, 멜론 등 국내의 다양한 앱을 더 뉴 이클래스에서 즐길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에 최적화된 차량용 내비게이션 팀앱 오토를 사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더불어 5G 커뮤니케이션 모듈 탑재로 기존보다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뉴 메르세데스 벤츠 이클래스 라인업 가격은 E200 아방가르드 7,390만원, E220D4MATIC 익스클루시브 8,290만원, E303MATIC 익스클루시브 8,990만원, E303MATIC AMG 라인 9,390만원, E453MATIC 익스클루시브 1억 2,300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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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